내 마음을 받아줄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롯데캐슬에 가보겠네요 촬영덕에 예헤 촬영을 할거에요 오늘 롯데캐슬에는 처음 와봅니다 촬영때문에 여기 롯데캐슬이야 재밌어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무리 잡아요 아이고 이뻐 이뻐 미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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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번만 봐줘 미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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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거 아기 길거리에 안이 기다려줘 안녕 안녕 아 네, 처음 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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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또 헤어지니까 아시네요 어떡해 사랑 좀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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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미 안녕 하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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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들을 보내려니 막상 아쉽네요 친해진지 또 조금 됐다고 조금 됐다고 조금 됐다고 또 다음 강아지들을 만날 수 있게 기약하며 강아지들아 안녕 안녕 촬영을 다 끝나고 저는 이제 갑니다 헤헤 촬영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저런 남산자도 아주 멀리서 넘어 구경할 수 있답니다 짜라 긴 땅땅땅 예무기의 브이로그 끝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안녕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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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